이게 어제 저녁에 신제주 GS 신화의 거리라고 있어요. 신제주 신화의 거리 안쪽에 GS25시 편의점이 있더라고요. 지금 여기 보시면 목요일인데도 판매량이 390장밖에 안 돼요. 그만큼 그렇게 명당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거기는 신화의 거리 신제주 쪽에는 전역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또 거기는 중국인들도 많고 근데 이 로또 복권은 그 동네 쪽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도체적으로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나가다가 사긴 샀는데 파코드로 봤을 때는 아예 당번이 있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 제 눈에 일단 당번이 좀 몇 수 보이긴 보인 것 같아요. 이거 자동자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많이 판매되진 않았어요. 잘 참고하셔서 본인 수 당번 잘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